고급하게 다니시죠? 심장 파티로 아유, 들어올 정도 초과해서 호시 나게 났어요 네, 중간으로 이렇게 불참해서 보여주시고 왼쪽부터 오늘 심장이 파티를 생겼으니까 사랑을 통해 에이프릴, 오늘도 귀엽습니다 네, 왼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네, 중간 네, 중간 네 파티도 한 번 네, 파티도 한 번 네 네 자, 오른쪽 네, 가을이 때는 이렇게 작품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좀 가장 활발하고 명랑하고 보지 않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 정도면 진짜 명랑 활발의 끝이다 요런 느낌 네 그렇다면 너무 심심하셔가지고 에이프릴 하나, 둘, 셋 아이 아이구야 오구오구 하나, 둘, 셋 오구오구 네 아, 너무 귀엽네 네 네 네 네 너무 이쁘죠 네 자, 밀착해서 뒤로 네 밀착해서 뒤로 어머, 의상으로 네,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오구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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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왼쪽 자, 중간 보시면서 네, 가장 귀여운 미션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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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오구 지금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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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